저희는 같이 시켰는데 저 혼자만 나왔어요. 아버지는 저기 앞으로 잘못 갖다 준 것 같아요. 그렇게 시켰는데 보이더라고요. 스테이크 스테이크 야 내가 스테이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좀 그림으로는 되게 맛있어 보인다. 그래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요. 가격대는 만 원 좀 맛있어 보이긴 해요. 근데 가격들이 여기 물을 안내셨어 그래서 그런지 가격대들이 좀 상관 아닌 것 같아요. 맛있어 보인다. 이것저것 먹고 싶은데 가격대 가격대가 만 원 그렇네요 이것저것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먹어보려고요. 이렇게 보면 약간 일본인 같은 느낌? 저쪽 안에 일본인 느낌이 드세요. 델리버리가 안 돼요. 저것도 맛있어 보이거든요. 푸시 그냥 안에 먹어서 이런식이 있습니다. 저희는 밖으로 왔어요.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스테이크라고 하는데 이거 한 여덟 몇개야? 여덟개 있네 여덟개 만 원인데 이거 좀 비싸다 여기는 뭐 된장국 같은 거 있고 여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? 아 두부다 두부 어떻게 먹는가 이걸 이걸로 써먹는 거구나 일단 이거를 먹어볼게요 은 은 오 음 음 음 맛은 괜찮은데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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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들지않아가지고 맛있다 저희는 같이 시켰는데 저 혼자만 나왔어요 아무래도 저기 앞으로 잘못 갖다 준거 같아요 지금 못 나온거 같은데 매니저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또 한참 기다려야돼 아직 안나왔어요 다 5분? 5분 지난거 같아요 원래는 5분? 10분정도 지났거 같아요 저기로 잘못 갖다줘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서비스 이거 줬어요 근데 이거 이거 좋아? 뭐지? 포테이토 서비스로 준거 세스틸 아 아 아 아 아 세스틸 세스틸 좀 차랍고 그래가지고 전 별로 안봤는데 매니저인지 잘 먹네요 다행히 지금 먹지도 못하고 지금 한참 기다리고 한 10분 남았는데 저도 안먹고 있어요 기다리고 보러가 드디어 한 20분? 한 30분이 다닐것 같아요 네 주문도 몇든 그래가지고 주문도 몇든 그래가지고 I'm very happy now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애요 근데 먹지를 저도 먹지도 못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즘 늦게 만들어서 고기는 많아요 저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맛있어요? 고기 고기 다 먹어서 맛없지는 않아 고기가 맛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네요 얌 구매행 고기 맛없어 맛없어 저는 그래도 진짜 알아맞고 맛없어 맛없어 가격대는 788 8,000원 맞으면 23,000원, 24,000원 이거랑 이거랑 레몬에이드 지켜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양이 너무 적어야지 배고파요 10,000원짜리 먹고 왔는데 여기서는 1,000원짜리 약간 멘붕이 오네요 뭐한거지? 왜 거기서 비싼거 먹고 먹은거지? 여기 진짜 싸네요 내 돈 여기까지 여기 1,000원밖에 안하네요 1,000원 여기 1,300원 뭐 이런데 왜 늦게서 만원짜리를 먹었는지 여기서 아무래도 쿠폰 카드를 사가지고 결제해가지고 가는거 같아요 아 이것저것 복싼거 맞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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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